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또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구글 애드센스에서 저한테 이 핀번호가 도착을 했고 그동안 7월부터 아니죠 정확히는 8, 9, 10, 9, 10, 10일인가? 어쨌든 지금까지의 수입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벌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벌고 있는 수입 정도는 치킨 한 마리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정도 사먹을 돈을 번다는 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게 된 데에는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채널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사랑, 댓글, 광고도 봐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뿌듯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켰고요 제가 현재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야근을 안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야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1월 초까지는 계속 바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연말을 맞이해서 그리고 제 첫 수입이 생긴 기념으로 오랜만에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게 궁금하셨던 거를 직접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댓글을 막 남겨주시고 DM도 보내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점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새 입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수험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한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 현찬이라는 사람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소중한 몇 개의 댓글이라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Q&A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Q&A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찾아뵙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올해가 마무리 되어 가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얼마 안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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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